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에서 봤던 that들은 그 앞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that은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동사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that을 우리가 쓸 때는 그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어도 써야 되고 동사도 써야 되고 목적어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도 써야 되고 동사도 써야 되고 목적어도 써야 되고 즉 흔히 말하는 완전한 하나의 절을 통째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동사가 아니고 지금처럼 명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사가 나왔을 때는 대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완전한 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어든 목적어든 하나를 가린 상태 즉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앞에서 봤던 거는 완전한 절이 왔지만 지금 보는 거는 원래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만큼의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뿅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역시 여기도 동사가 와야 되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하나니까 동사가 토탈 하나, 둘,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갈 동사는 배우고 있다. 아시겠죠? 그럼 배우고 있다는 우리가 배우다인 런과는 뭔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뭐하고 있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쭉 어땠죠? 쭉 뭐였죠? 쭉 하면은 쭉 느낌 나면은 완료였죠? 근데 지금처럼 뭐뭐하고 있다 이러면 뭡니까? 그렇죠? 느낌이 진행인 거예요. 그래서 끝머리가 ed가 아니고 이번에 i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완료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b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is나 are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가 they니까 are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다르냐면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 봤던 거 보세요. 주어 있었고 동사 있었고 뒤에 english 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주어, 동사, 목적이 됐었죠? 근데 지금 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어는 있고 동사는 있지만 english가 없어. 왜? 목적이 없는 거지. 왜? 불완전한 절이 완성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명사 뒤에 date이 왔기 때문에. 동사 뒤에 date이 온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얘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맞죠? 그리고 전부 다 뿅, 뿅, 뿅. 그래서 동사가 또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그렇죠? 근데 이번엔 동사가 좀 달라요. 뭐냐면 배워야 한다, 좋아, 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동사는 쓰시기는 쓰셔야 돼요. 다 동사를 써야 돼요. 근데 나와 있는 우리말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필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한다. 자 배워달런. 근데 뭐뭐 해야 한다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should. 아시겠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들이 배우고 있는 중인 영어. 얘 같은 경우 보겠어요. 그들이 배워야 하는 영어. 그 위에 건 뭡니까? 그들이 영어를 이미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얘는 어떻습니까? 아직 배운 적이 아마 없거나 더 배워야 되는. 즉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워야 되는 영어. 얘는 배우고 있는 영어.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보세요. 이번엔 뭘 써야 되냐면 좋아하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다. 그렇죠? 자 영어로 좋아하다가 뭡니까? 그렇죠. like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건 뭐냐면 배우고 있는 중인 영어였던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그들이 배워야 하는 영어. 그러니까 더 배우라는 얘기. 잔소리처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영어.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동사를 추가해서, 덩어리를 완성을 해서 그만큼 의미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There is English that day. 동사. 이번 동사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 느낌. 필요하다인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뭐야? 간절히 필요하다.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필요하다가 뭡니까?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다는 need. 그렇죠? need. 근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간절히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간절히 써가지고 꾸미면 될 것 같아. 맞죠? 자 영어로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간절. 뭔가 두 손 모아 기도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 걸 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냐? 결국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like가 가장 쉽죠. 왜냐하면 한 글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동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명사할 때도 그랬고 부사할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글자 자체가 그 품사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주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사, 명사처럼 동사 같은 경우도 단어가 조합되면서 뭔가 좀 불안한 거야. 근데 그냥 동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동사에다가 관련된 걸 쓰면 그냥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야. 동사가 그냥 커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앞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길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 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동사관어가 더 필요하다. 이게 뭐겠어요? 유추해보세요. 접속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가 이미 하나가 있지만 접속사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총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동사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자, 어떤 동사를 쓸 거냐면은 필요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요하다가 뭡니까? 필요하다. need. 그 다음에 원하다, want. 이거는 쉽죠? 좋아하다. 뭐였죠? 좋아하다? 그렇죠. like. 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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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네, enjoy도 되죠. enjoy.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동사를 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들어갔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자, 앞에 거 잠깐 보고 올게요. 앞에서 보셨던 거는 동사를 빈칸에 채워 넣어서 결국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셔서 그 앞에 있었던 이 명사를 부연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건 뭐가 다르냐면 동사를 넣는 건 똑같은데 앞에 있는 이 because부터 해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앞에서 보셨던 거는 결과적으로는요 이 덩어리 앞에 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덩어리 앞에 물론 명사가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해보셔도 그들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영어를 수식하는 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주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앞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명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 하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호동사 패턴으로 쓰셔서 이만큼의 덩어리가 명사를 설명해 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주호동사 목적어 절 같은 게 있고 접속사가 있고 주호동사 목적까지 나오면서 이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절에 대한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사라는 게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맥락은 똑같은데 그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기능은 저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앞에서 보셨던 이 접속사와 지금 보는 이 접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추가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이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들어갔을 때 그 덩어리가 하는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같은 동사가 들어가도 접속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얘를 잘 만나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보세요. 그들은 영어를 배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를 배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영어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로 요구는 잇은다. 앞에는 영어 가르치는 거죠. 잉글리시 그쵸? 그 다음 마지막 그들은 영어를 배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어 잇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왜? 앞에 있던 비커우스를 이번엔 얼도우로 그냥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맥락은 똑같아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씩 뿅 뿅 뿅 추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써야 되는 동사가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앞에 있던 건 뭐였냐면 전부 다 필요하다 원하다 좋아하다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전부 다 긍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접속사 비커즈가 얼도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도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냐가 또 접속사 내용을 또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필요하다 need 그리고 원하다 want 그리고 좋아하다 like 그리고 이시 가르치는 거는 잉글리시 계속해서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뭐뭐 안타 안는다 안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을 써야 되니까 not do not not do not not do not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맥락이 보시면 결국 비커즈부터 끝까지나 얼도우부터 끝까지나 문법적인 구조의 느낌은 아예 같아요. 근데 정작 기능은 같더라도 접속사의 뜻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동사가 긍정이었던 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이었던 게 부정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기능이 같더라도 바뀌니까 바뀌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동사 불러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 총 복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they will not learn English 노란색의 동사 그렇죠? 이것만 써도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그들은 영어를 배운다 말 되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나는 배우지 않고 싶어 not을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고 또는 예전도 아니고 앞으로야 그래서 will을 추가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동사를 그냥 써도 동사가 맞지만 그 동사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추가해서 동사는 유지를 하되 해석을 바꿔주는 거죠. 그때 추가하는 게 뭐였죠? 나처럼 아예 부사를 추가하거나 will처럼 조동사를 추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동사 레서피가 뭐냐 동사는 그냥 동사를 쓰시거나 그게 아니면 동사에다가 부사를 추가하거나 추가하거나 그게 아니면 동사에다가 조동사를 추가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즉 조동사 부사를 다 추가하거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꺼보겠습니다. 데이 땡크 동사 그런데 접속사 데이 시 있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 부터에서 즉 접속사로 시작해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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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이게 전체에서 마지막인 느낌이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동사가 또 들어간 이유가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일 수 있구나. 여전히 본동사는 하나겠지만. 자, 그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동사가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추가된 모습. 아시겠죠? 또 보세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추가된 모습. 아시겠습니까? 패턴도 보시면 똑같아요. 접속사부터 다다다다다다닥. 접속사부터 다다다다다닥.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덩어리가 앞에 있었던 동사와 또는 명사와 앞에 있었던 주어동사 목적어와 어우러져서 문장 자체가 결국 길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동사의 핵심이 뭐냐? 동사는 문장의 척추. 그 다음에 개를 통해서 저번에 배웠던 명사와 부사들이 차례차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3강에 걸쳐서 기본기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 4강부터는 영자신문을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